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하다가 천벌 받는거야 이새끼야 어..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아 슈발 다태야 무슨 다태야 아이씨 호의 좀 하려고 했드만 그쵸 벌레보고 그쵸 쥐댔네 아 아 아 쥐댔네 이거 진짜 모모그 탈이 인성은 진짜 어떤 싸가지야 그쵸 줘야 된다 발비 연패 운영까지 호의 성공했나 드로우까지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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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오니아가 변한 저 옆은데 케이다 온 세상 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좋아요 이기면 호의 시작이야 바로 뭐야 연승체제저나 5연패 이후에 5연승 이겨도 좋아 괜찮은데? 꼬걸을 먹으면 안될거같애 부티러 갑시다 여기 안 붙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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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살수있긴한데 아 이새끼 이거 호의무를 깨서 아니 호의무사를 깨면 어떡하냐 이씨 허수는 안된다 나이스 허수 시켜 존보는 죽어도 돼 4성전까지 4성전까지 연승좋아요 8업식 연승운영 깔끔했죠 으음 어이 좋아요 예 오우 보건이온 하면 될 듯 호의무사를 깨끗하게 호즈벨 데니언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들어갔어야지 일부러 이거 찾으려고 호즈벨도 씨씨 팔고 했는데 그쵸 연승 이어가려고 지금 연승 플러스 호의무사리까지 찰력 탄력 제대로 받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아쉽지 아 연승에 두배 이벤트로 발락을 했는데 나이스 그래도 이겨서 다행입니다 이러면 이제 갈리오까지 하고 투자 수익이네 그래도 조합도 있나 먹자 하필 리롤을 미친 리롤을 마친 싸가지없는 새끼랑 만났네 그것도 세주자르반 앞에 이성은 진짜 싸가지없죠 다 붙인거 예의가 아니죠 사실은 문제가 있는 새끼고 저는 그냥 싸읍새 나 살술 정도 바랬는데 어 넌 뭔데 들어가있냐 어어 오히려 좋아 서풍 까비 포우는 나중에 받자 그죠 예 깔끔하게 크사한테 카운터 쳤는데 아 이제 호임무 버섯 조금만 매기고 하면은 갈리오가 다 죽일 것 같아요 그죠 허호호 박갈 알갈리오 알갈리오 아 5대마시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5대마 3연세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두개 뀨 ㅇ.. 힛 힛 어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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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5, 4, 3, 2, 1 아 총검 없어서 이걸 진다고? 아 크산테 5무그 요즘에 너무 OP같애 어 끌어들였는데 잘 빨아들였는데 한번만 찍었으면 진짜 이겼거든요 근데 위치가 너무 공격적이다 칼리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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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이스 카트 버섯 중독 됐구요 이겼다 이게 맞다 어우 수호 사야되겠다 이거 어우 맞아 아 내가 1등 스커드여가지고 굉장히 충분히 할만해 그저 한번만 찍고 가 그치 이게 차이가 크다고 그저 아니 왜 티모부터 치냐 아 아 전부 다 크산테 치니까 진짜 안입고 온대 그저 크산테 하나 때문에 그저 팔읍쟁이 견제 안했어? 팔읍쟁이 견제 안했어? 어 빨리 그 다른 애들 죽여줘 팔읍쟁이 견제 절대 안해 이런거 견제 플레이 안해 비겁하잖아 근데 이거 거학이어가지고 잡을만하거든 대마시아 막혔거든 내가 이긴거 같은데 너 그래봤자 다퇴야 쏘잖아 그저 버섯 한번 먹으면은 아차 싶을걸 이 새끼야 어 한입혀 한입혀 편히 먹어 편히 먹어 편히 먹어 편히 먹어 아차 싶지 나이스 와 호의임무 개떡상했다 이제 호의임무가 야스 궁 한번 빼주는거 엄청 크네요 깜짝 놀랐네 이거 빨리 삼성 빼줘야되겠어 아니 뭘 갖고와도 얘가 갖고오는게 좋아 그저 얘꺼 산템 효율이 너무 쓰레기야 아차 싶지 너도 버섯 한차를 먹으니까 음 그래 이런식으로 오면은 안져 이잉 깔끔하게 2등 갑시다 아 야스가 근데 또 앞에를 잘 잘라가지고 이기겠는데 또 그쵸 야 2등만 시켜줘 누가 1등해도 나는 2등 스쿼드야 칠대마시아가 갑시다 칠대마시아가 3등 ume 0 2등 속 응수 응수 1등 2등 어 이시 아 그쵸?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근데 아까 자르반쿵이 기가 막히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김치도 노시너지인데 되겠어? 버섯 한 번 먹으니까 아찔하지 인마 버섯 한 차 먹으니까 아 잠깐만 아 할만한데? 충분히 뭐 그렇게 제가 밀려보이진 않네요 그쵸? 에잉 에잇 나가봐 아 구렙게일 드디어 왔구나 이거들은 박는데 꺼져 야 이거 세개 이거 몇개 빼줘 빼줘 해보자 이 세개 끝까지 안 빼주네 아니 4코 3등 3개 찍어서 한 몇개만 빼주지 뭘 구질구질해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기 한거지 내가 칠대마시아가야 나도 시너지로는 어디가서 밀리지도 않아 봐봐 그엔 벌써 피걸레짝이죠 아 까비 아 그래도 야스토 삼성 한번 이겼다 그쵸 2등 깔끔했죠 설계한대로 2등 했습니다 음 전리품 갑시다 초말조를 날리고 아 아우 그쵸 이런 러지들을 클러치하면서 드브는 이제 실버랑 골드가 좋거든 왜 하나도 안 뜨냐 글라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아크샹각 제대로라고 1도 제대로가 아닌데 제대로 뜻부터 다시 배워와 그냥 이쪽이 너무 좋아 전리품 초반에 이제 돈 버는거 플러스 백 맞추고 약간 소소하게 돈 벌어가지고 괜찮더라고 보스 아 아 대기성 먹고 연습은 좀 너무한거 아니냐 이전까지 나왔어 장인 좋은 아침입니다 6시즌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스 끊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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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오말 디오가 빨리 찢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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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의가 너무 없어 찢어야됨 찢어야됨 나이스 아 진짜 예의가 너무 없어 판도라 대기성으로 연승하는거네 로봇구 갈게요 우스 좋아요 근데 불안당이 너무 AI가 좋으면 원딜 쓰는 덱들이 너무 취약해지는 것 같다고? 그럼 방 끝을 박아 친구야 그거 잡을라고 하는게 불안당이야 너 부인스로 좀 재미 좀 봤구나 어 보노보노야 어 진짜 축하했다니까 원딜이 프리하게 딜을 넣으면 당연히 원딜이랑 그 탱커 조합이 당연히 제일 좋지 근데 그걸 잡을라고 이제 뭐 그런게 있는거 아니냐 암살자 근데 그게 없어 거의 CC 아트 뭐 4코 아트박스 같은 그 사이드 새끼들 끄는거랑 뭐 그래플로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구인수 메타 되는거 아니야 기물도 구인수 기물에다가 그래 복제기 준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삼성보기 좋죠 아 아 템이 또 죽같이 뜨네 기물은 좋은데 오 우스 삼성 이 날씨 더 마무리 어떤 RESP plano 오눅이다이거 same 아니 만들었는데 만든게 아닌데 야 이거 칼리스타 칼리가 얼마나 인기기물이고 다리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물이며 이새끼 1성이고 이새끼 3성입니다 보이시죠? 카카오페이 뽑아야 되는데 카카오페이이면 디지키 안주잖아 아니 썸파 쓰지 말 걸 그랬나 가렌 쓰면은 3코 1,2개,3개,4개 대니영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나 싸이어 잉그죠 아 근데 이거 진짜 템 나왔으면 다 이기는데 개 아쉽네 근데 로봇굿발로 로봇굿어 로봇굿어 나이스 와 회복굿발로 다 이기네 그죠 아 아 진짜 코 하나만 더 났으면 다 이기는데 음 오우 잔템다리 좋아요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아 이게 진짜 돈 많으니까 원하는걸 다 뽑을 수 있네 바로 대거 바로 미친 치명타요 쩡선 대보 대보지 어허헣 아 대거, 대거 복원 치크입니다 네 잘못 말했어요 가래나 놓았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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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 탈원부터 녹서스스럽다니 찍어! 찍어! 졸라 쎄졌지 원하는걸 뽑아가지고 졸라 쎄졌습니다 이거 아니 무슨 8업자 찬인핀 먹었는데 싸가지 없이 창가가? 응 바로 칼리스타 찍고 찍고 도착 안하게 찍고 아으씨 허허허허 탈익한데 딜 하나도 안박히는거 보셨나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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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그냥 이래서 칼리를 쓸 수 밖에 없다니까 거의 1000에 가까운 수치를 주는거 같네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정도 그죠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정도 그죠 이걸 왜 질지 아 이거 진짜 추리마 너무 세네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추리마인데 렉사를 넣으면 지리겠네 거의 1000밖에 그죠 렉사를 넣으면 그래 승채가 시동만 걸리면은 다잡지 찍고 회복구까지 있잖아 찬인피해 대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승부의 열쇠가 될 수도 있 해위 이 새끼야 찍어 일기토 찍어 그렇지 대충 똑바로 보자고 펄씨 그냥 서풍다리 빡고순데 그냥 이제 이런거는 안죽어도 칼리한테 찍힌다 뭐죠 어 편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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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뭐야 이거 아트박스 찍으면은 죽어 아트박스로 나발이 정말 가까스로 이겼다니 슈발 해설재 양말 말이 넘섭한거 아니냐고 뭐 먹지? 공원가? 싸인 먹자 근데 서풍 매너할게요 서풍 두개까지는 빡세 서풍 매너합시다 서풍 매너합시다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앞라인 띄우는거고 아니면 이제 어! X됐다 그냥 왼쪽은 저건데 오른쪽은 막힌다고 저거 신주왕에 가야되겠는데 이거 사미라가 클러치되나 이 덱이 왜이렇게 사기야 이거 이 X발 왜이렇게 사기냐 저거는 띄우는쪽으로 띄우는쪽으로 뻔하지 임마 근데 이거 지면은 그냥 답없어 그저 진짜 답없어 내가 만약 이걸 진다? 그냥 이 덱이 졸라 사긴거야 슈리마만 앞으로 덱게 쳐 진거 같은데 그저 슈리마만 덱게 쳐야될거 같은데 이 덱이 배치도 닫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슈리마만 너무 사기다 음 아지르 대기 저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잘한것도 없고 그냥 8레벨에 사코삼성도 안났거든 이번판도 상대가 개사기 택한거하니까 800점 1등이라고 그러니까 녹서스 폐왕 녹서스 수준인데 이렇게 잘 풀린 녹서스가 없는데 그쵸 어이가 없네 그쵸 이제 사무수 왼지 왼지 블랩 우니 멍 바랩